이것이 리눅스다 3판 3장의 네번째 수업을 진행하겠습니다. 관련된 자료는 모두 카페에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는 우리가 실습 2번으로 서버비가상머신을 설치하고 설정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버비가상머신은 텍스트 모드로 설치를 진행하고 화면도 텍스트 모드로 나오게 될겁니다. 교재는 114페이지에 나와있습니다. 앞에서 서버가상머신을 설치한 것과 큰 차이는 없으니까 같이 한번 따라해보도록 하죠. 서버비가상머신을 먼저 열까요. 홈 클릭해서요. 오픈, 다운로드 또는 직접 가상머신 만든 폴더에서 열면 되겠죠. 저는 롯키나인의 서버비에 열면 되겠죠. 서버비.vmx 자, 이 열고요. 에딧 버추얼 머신에서 DVD를 넣도록 할게요. cdvd, useris image하고요. 여기 보면 맨 위에 아마 설정이 되어있을거에요. f드라이브에 설정이 되어있죠. 아니면 브라우저 눌러서 찾아도 관계없겠죠. 자, 이렇게 됐으면 ok. 그리고 부팅할게요. 서버가상머신과 앞에는 크게 비슷해요. 마우스 클릭하고 화살표 위로 올리기로 했죠. 그리고 install.ok.linux9 선택되면, 엔터. 역시 처음으로 설치가 진행이 됩니다. 자, 화면이 나오면 그 다음에 또 이어서 얘기할게요. 자, 처음에 언어설정인데요. 여기 주의점이 서버비 가상머신은 텍스트 모드에서 한국어가 안나옵니다. 오히려 깨져보이기 때문에 영문으로 진행할게요. 영어 선택하세요. 영어 선택하고, 기본적으로 영어로 되어있죠. 그리고 continue. 자, 한글과 차이는 없는데, 일단 한글이 깨지기 때문에 영문으로만 진행할게요. 자, 키보드도 영문이고, 영어로 되어있고, 타임데이터는 아시아 서울로 되어있으면 되요. 됐고요. 자, 그리고 역시 네트워크는 되겠죠. ENS110으로 커넥티드 되었고요. 자, 우리 소프트웨어 셀렉트, 여기 셀렉션에서 클릭한 다음에요. 우리 얘는 최소 모드로 갈게요. 미니멀 인스톨, 얘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돈. 자, 그리고 인텔레이션 데스티네이션을 클릭하세요. 우리 서버가 사무신과 마찬가지로 진행을 할게요. 얘를 클릭 한 번, 클릭 두 번 한 다음에, 커스텀 선택하시고 돈. 얘도 수압 4기가에, 나머지는 우리 루트 파티션 할게요. 얘는 스탠다드 파티션이죠. 표준 파티션이 스탠다드 파티션입니다. 됐죠? 얘를 선택하고, 플러스 버튼. 처음에 마운트 포인트는 수압. 클릭해서, 수압 선택하고, 4G, 쓰면 4기가가 됩니다. add 마운트 포인트. 됐죠? 다시 플러스 버튼 또 눌러서요. 남은 거 클릭하고, 슬래시. 선택하고, 얘는 비어 누르기로 했죠? 그리고 add 마운트. 하면 4기가, 36기가 이렇게 나눠져 있네요. 됐습니다. 돈 누르고, 억셋 누르면 얘가 적용이 됐어요. 이번에는 루트의 비밀번호 선택할까요? 루트, 패스워드, 클릭. 역시, password로 지정하시고, 얘도 allow root to ssh 선택하시고요. 돈, 한 번 더. 돈 누르시면 준비가 끝났어요. 설치 진행할게요. begin install. 죄송합니다. 하기 전에 유저 크리에이션을 여기서 하셔도 돼요. 스크롤 내리시고, 내리시면, 여기 유저 크리에이션. 여기서 미리 할게요. 역시 로키로 갈게요. 로키로 갈게요. 비닐번호도 로키로. 역시 로키로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돈, 한 번 더 돈 누르면, 완전하게 설정까지 기본적으로 됐네요. 사용자까지 만들어졌죠? 자, 우리 begin install. 그래서 설치를 진행할 텐데, 얘는 최소 설치이기 때문에요. 설치가 훨씬 빨리 될 거예요. 잠깐 기다리면 금방 설치가 될 겁니다. 자, 설치가 금방 완료가 됐네요. 자, 리부트 갈게요. 오른쪽 보면 리부트 시스템 나오네요. 재부팅되고 나면, 얘는 X윈도우가 없습니다. X윈도우는 GUI 창이 없기 때문에, 마우스가 아닌 키보드로만 모두 작업을 진행을 하셔야 돼요. 자, 부팅되고 나면, 자, 금방 오히려 더 부팅되죠. X윈도우가 없으면, 굉장히 부팅도 빠르고, 오히려 컴퓨터가 좀 더 성능도 빠르게 느낄 수 있는 것. 더 빠른 것처럼 느껴집니다. 자, 얘는 들어갔다 나왔다 이렇게 해서, 컨트롤, ALT키 누르면 되고요. 여기 보시면, 지금 로그인해서 여기 나오죠. 여기서 이제, 루트 누르죠. rot, 비밀번호, 패스워드죠. 입력하는 게 안 보여요. 그냥 패스워드 입력하고, 엔터 치시면 돼요. 그러면 샵하고, 프롬프트가 나옵니다. 자, 이 상태가 정상적으로 로그인된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몇 가지 설정을 진행을 할게요. 자, 우리 dnf로 필수 패키지를 몇 개 설치할게요. 자, 우리 dnf하고요. minus y, install, 교재는 지금 122페이지입니다. 그래서 교재가 없으시면, 그냥 이거 보고 그대로 따라 하시면 돼요. nano, bind-utils, net-tools, wget, unzip, bzip2. 얘네가 우리가 앞으로 사용할 패키지들인데요. 얘네 패키지를 일단 설치를 먼저 해놓을게요. 자, 소프트웨어들 필요한 것들을 미리 설치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금방 설치가 되네요. 자, 설치가 이제 완료가 되면은, 자, 그 다음에 우리 이제 우리 wget, wget으로 뭐 파일을 바꿔나 이렇게 작업이 되는데, 먼저 우리 dp.repo 이 파일을 우리가 지금 사용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해볼게요. 자, cd etc 밑에 yum.repos.t 자, 그리고 ls하면 이 파일들 보죠? 그냥 지워버릴게요. rm-f.rep.repo 하고, 여기서 우리 아까 서버에서는 this.repo를 우리가 입력을 했잖아요. 그런데 입력할 게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wget으로 이렇게 받아보세요. wget htp에 download.hambi.co.kr에 롯키 밑에 9 밑에 this.repo. 대소문자가 가립니다. 이렇게 해서 엔터 치면요. 얘가 이제 this.repo에서 100% 하면 다운로드가 된 거거든요. 그럼 이 파일이 다운로드가 된 거예요. ls로 볼게요. 그러면 이 파일을 우리가 다운로드를 받았습니다. 자, 이 파일을 직접 편집해도 되는데 편집하기는 너무 글자가 많기 때문에 이렇게 다운로드를 설정을 했어요. 자, 그리고 dnf-clean-all 그러면 이제 이게 깨끗하게 설정되고 앞으로 dnf 명령은 이 this.repo 이 파일이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 얘기는 우리 4장에서 좀 더 자세히 얘기할 테니까 지금은 그대로만 따라서 저랑 동일하게 되면 됩니다. 자, 일단 역시 또 ip 주소를 설정할게요. 우리 표 1-4를 보고 ip 주소를 설정해 볼까요? 표 1-4를 보면은 서버비가 상무 실은 200번이고 나머지는 서버 했던 거랑 동일하게 설정을 하시면 되겠네요. 자, 우리 이 폴더로 이동할까요? cd-etc 밑에 네트워크 매니저 밑에 시스템 커넥션으로 이동하고 ls로 확인하면 얘도 역시 ens160nm커넥션 이름으로 되어 있네요. 자, 얘를 편집할게요. 얘는 gedit이 없기 때문에 나노라는 에디터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나노 ens160.nm커넥션 이렇게 해서 엔터 자, 치시면은 여기서 우리 비슷하죠? 그래서 ipv4 이렇게 들어서 오토가 아니라 우리가 매뉴얼으로 했었죠? 지우고 manual하고 address1 equal 192.168.111.200번 하면 되죠? slash24, 192.168.111.2죠? 그리고 dns equal 역시 192.168.111.2 이렇게 설정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 그대로 설정을 한 거예요. 교재는 124페이지에 있는 거고요. 그냥 이대로 하시면 되겠죠? 자, 다 됐으면 저장은요. 컨트롤 X예요. 컨트롤 X 누르고요. 밑에 이 메시지가 나오거든요. 그럼 Y 누르시면 돼요. Y, 엔터. Y, 엔터. 이렇게 되면 저장하고 빠지게 됩니다. 자, 프롬프트가 다시 나온 거예요. 여기서 그 다음 작업 진행하시면 돼요. 자, 클리어 할까요? 클리어 하면 화면이 깨끗해집니다. 자, 여기 nmcli였죠? 커넥션 nmcli 커넥션 다운하고 ens160 이렇게 하시면 얘가 다운됐고요. 그 다음에 다시 up할게요. 다운 다음에 upens160 다시 up됐고 확인하기 위해서 확실히 하기 위해서 리부트였죠? 리부트하면 재부팅되고 방금 한 네트워크 설정이 완성이 됩니다. 됩니다. 역시 root패스워드로 로그인하면 되겠죠? 자, ip전소까지만 같이 확인을 해볼게요. 자, root root패스워드하고 ifconfig ens160 하면은 어? ip가 설정이 잘 안됐네요. 그렇죠? 이게 지금 우리 200번이 되어야 되는데 다시 한번 제가 확인해 볼게요. 자, 나노하고 앞에 것부터 다시 한번 확인해 보죠. 오토가 이걸로 할 것 같은데 자, 나노 etc 밑에 네트워크 매니저의 시스템 커넥션 여기죠? 아이고 컨트롤 x 클리어하고 다시 나노가 아니라 cd죠. cd에서 이동하고요. cd 이동하고 다시 ls 보면 이 파일이죠? 나노 ens160 nm 커넥션 다시 열어볼게요. 자, 메서드가 매뉴얼이고 address1이 19168 111.2 24 19168 111.2 dns에도 19168 111.2 자, 글자가 틀린 것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예, 역시 글자가 틀렸네요. address인데 ad address addres addres 1 예, 오타 때문에 아까 적용이 안된 것 같아요. 오타 확인하고 다시 여기 다시 제가 맞는 것 같아요. 다시 저장할게요. 컨트롤 x y 엔터 됐고요. 다시 그죠. nmcli 커넥션 다운 ens160 이렇게 입력을 하시고 아이고 클리어하고 다시 클리어하고요 nmcli 커넥션 다운 ens160 아, 아까 원래 다운로드 업이 안되어 있어서 그래요. 다운로드 업 먼저 할게요. 업하고 업했죠. 그리고 지금 설정을 바꾼 다음에 인식을 못했는데 재부팅 한번 하고 해 줄게요. 재부팅하고 확인해 볼게요. 여러분들 재부팅 해 주세요. 재부팅하고 아까 원칙적으로 정상적으로 오타가 안 났으면 잘 될텐데 지금 오타가 약간 꼬였는데 재부팅하고 다시 확인하면 될 것 같아요. 재부팅하고 다시 볼게요. 루트 루트 패스워드로 들어가고 다시 ifconfig 볼게요. ens160 200번 잘 되어있죠. 재부팅을 안 해서 그런 거니까 이렇게 확인이 되시면 됩니다. 저처럼 200번이 잘 나왔으면 서버비 가상 머신도 ipg소는 기본적으로 설정이 완성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인터넷이 되는지 확인하는데 인터넷은 ping으로 ping minus c o 구글 때리면 돼요. google.com 하면 ping이 저처럼 이렇게 응답을 잘하면 이게 다섯 번 한번 물어보는 거거든요. 구글.com은 항상 가동하는 서버니까 이게 잘 작동하는지 확인이 된 겁니다. 인터넷이 잘 됐으니까 뭐 문제는 없네요. 자, 우리 se-linux 기능도 켤게요. 보안기능. 뭐였었죠. 그룹이 있죠. 그룹이 업데이트 다시 kernel all args se-linux는 0 이렇게 하면 se-linux 기능도 꺼죠. 리부트 리부트 해볼게요. 리부트 하면 se-linux 기능도 꺼지고 확인 한번 해볼게요. ip는 끝났으니까 닫을게요. 훨씬 빠르죠. 부팅이 root password 하면 se-status 하면 se-linux가 disable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텍스트 모드로 만들어볼게요. 텍스트 모드로 만들기 위해서는 텍스트 모드죠. 그런데 해상도를 800, 600으로 할게요. 800, 600. 너무 크니까 이렇게 클 필요가 없거든요. 나노로 그리고 etc 밑에 default 밑에 grub 얘를 넣으세요. 열고 여기 육행 보시면 육행이 긴거 있죠. 메인 끝으로 se-linux 0 여기까지 가세요. 한 칸 띄고 여기다가 vga equal 771 써주시면 돼요. vga 771 이런 식으로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됐으면 컨트롤 x y 엔터 이렇게 됐구요. 그 다음에 적용하기 위해서 명령어가 밑에 써있네요. grub2-mkconfig minus 5 slash boot 밑에 grub2 밑에 grub.cfg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대로 입력하시고 엔터시면 방금 해상도 적 설정한게 적용이 된 겁니다. 리부트 해 볼게요. 리부트 해서 해상도 적용된거 한번 확인해 볼게요. 800, 600 해상도 어때요? 이 정도 됐죠? 서버비는 이 정도면 깔끔하게 해상도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root root password 이제 다 됐으면 끄고 스냅샷을 잡을게요. halt minus 피하면 컴퓨터를 종료하는 명령이거든요. 엔터 역시 플레이어가 꺼졌죠? 플레이어 실행해서 dbd도 제거해 줄게요. 서버비 선택하고 edit virtual machine dbd 선택하고 끄고 use physical drive ok 자 됐으면 얘도 스냅샷 잡을게요. 클릭 물론 메모리 설정을 필요해서 메모리 설정하세요. 2기가 였죠? 다시 보면 혹시 PC 메모리가 16기가다 그러면 2기가 그냥 두세요. 두고 PC 메모리가 8기가 뿐이다. 그러면 edit 눌러서 교재에도 써놨는데 512 512 512 512 512 정도 줄여도 서버비는 적당히 부팅이 되니까 그렇게 진행하시면 됩니다. 저는 그냥 두께요. 메모리가 16기가 이상이면 이대로 두셔도 됩니다. 닫고 닫고요. 이번에는 Workstation Pro 실행해서 스냅샷 짜 볼게요. 역시 여기서 안 보이면 열면 되겠죠? 파일에 오픈 로키나인에 서버비 서버비 열고요. 잘했죠? vm 스냅샷 스냅샷 매니저 여기서 Take Snapshot 여기도 설정을 설정 완료 똑같이 이름 줄게요. Take Snapshot Close 됐죠? 스냅샷까지 완성이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서버비 가상머신도 완전하게 마무리를 줬네요.